자 그 다음에 208번 보겠습니다 this is different from all other markets in blank people do not buy things here such as clothes, shoes, or cars 자 이것은 다른 시장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people do not buy things 해서 절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절을 끌 수 있는 접속사가 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앞에 마침 또 in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 in that 하면은 모모라는 점에서 이런 말이에요 in that 모모라는 점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점에서 search as 가령 옷과 신발과 자동차와 같은 물건을 사지 않는다 라는 점에서 시장은 시장인데 다른 시장하고 다릅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시장이구나 시장을 찾으면 되겠다 했는데 밑에 전부 시장이죠 thanks to this 이것 덕택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 시장으로 인해서 people can easily exchange one country's money with those of another 그렇죠 한 국가의 돈을 다른 국가의 돈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돈을 바꾸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환시장 foreign exchange market 1번을 정답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앞서도 여러 번 연습했지만은 자 지금 교환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 나라의 돈과 다른 나라의 돈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서 비교당하는 대상이 일치해야 된다고 했죠 지금 여기서는 비교는 아니지만은 두 가지의 대상이 관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 나라의 돈과 다른 나라의 돈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money라고 하는 것을 those가 받는 것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those를 that로 바꾸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법상 틀린 문장이 바로 이 2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people desire to make such exchange 사람들이 그러한 교환을 for many reasons 여러가지 이유들로 원하고 있습니다 some are concerned with the import or export of goods or services 자 어떤 사람들은 goods or services 하면은 보통 우리가 재화와 용역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것 재화와 용역의 수입 및 수출에 관심이 있습니다 between one country and another others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는 자 우리가 그 자국의 화폐를 외국의 돈으로 바꾸려는 여러가지 이유를 얘기하면서 일부는 이렇고 일부는 이렇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some 이란 말과 호응해서 others 이런 말 썼어요 그리고 바로 그 더 추가적으로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이제 b번에 still 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표시하면 아까 4번 문장에 some 있었죠? 5번 문장에 others 있었죠? 그 다음 b번에 still이 들어가서 still others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얘기 되죠 자 다시 5번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wish to move capital from one area to another 그렇죠 자본을 옮기고 싶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4번 문장에서는 그 3번 문장부터 한 거죠 3번 문장에 보면은 자 사람들이 이제 그 외환을 바꾸고자 하는 자기의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원하기 때문에 바꾼다 해서 3번에서 desire란 말 썼어요 desire 근데 4번 문장에서 뭐 썼냐면은 be concerned, concerned 이란 말 썼어요 그 다음에 5번에서 뭐라 했냐면은 wish란 말 썼어요 그쵸?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또 그 빈칸이 있는 b가 있는 그 문장에서는 still others may want to, want to 한 말 썼어요 이런 거를 잘하는 것이 글을 잘 쓰는 거고 글을 잘 읽는 겁니다 이런 거를 sequencing 이라 그랬죠 그래서 유사한 말 자기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여기다 예를 들어서 전부 원을 썼다 굉장히 어색하겠죠 그쵸? 자 계속 갑니다 still others may want to travel to a foreign country 여행하고 싶습니다 this is incredibly important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렇게 어색해 할 필요 없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조죠 to the global economy, 세계 경제, this gets influenced by a real world event 현실 세계 사건에 영향을 받고요 has an impact on the economy of a nation, 국가의 경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causing the value of its money, 그쵸? 돈의 그 가치가 to rise and fall, 올랐다 내렸다 하게 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이 1번, 그 다음에 209번은 2번 그쵸? 2번이죠? 2번에 those를 death로 바꾸라 그 다음에 210번은 1번이 되겠죠? 자 우리 선택지에 보니까 1번에 외환시장이 있고요 2번에 stock market이라고 하는 것 주식시장이죠 3번에 flea market이라고 하는 것은 벼룩시장이죠 이게 원래는 유럽의 야시장에서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프랑스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maxé ou push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설이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그 벼룩시장을 하려면 이제 물건을 갖고 나와서 파는데 허가가 있고 무허가가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 경찰에게 무허가 상인들이 걸릴 거를 대비해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렇게 옮겨 댕기는 게 꼭 이렇게 벼룩이 튀는 모습 같다 그래서 벼룩시장이다 뭐 이렇게 불렀다는 설도 있고 그쵸? 그래서 그 영어의 fully market은 불어의 maxé ou pushé라고 하는 말 그대로 벼룩시장을 그대로 영어로 바꾼 거예요 또 한 가지 설은 뭐냐면은 이 pushé라고 하는 말 중에 아까 마셰 ou pushé라고 그랬죠? pushé라고 하는 말 중에서 그 벼룩이란 말 말고 이게 암갈색이라는 뜻이에요 암갈색 근데 이제 주로 이렇게 벼룩시장에 가면은 골동품이나 고가구 이런 게 많이 파는데 그런 게 대체적으로 좀 브라운 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해서 그 pushé라는 말을 써서 영어로 옮기다 보니까 벼룩시장이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쵸? 확실한 설은 아니고 대표적인 설이 두 개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1번에 가니까요 자 우리 그 수능에 꼭 나오는 어떤 대상이죠 그래서 대명사가 지칭하는 말일 나머지 내 것과 다른 것 이걸 모르면 담화가 파악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우리가 언어를 하는데 중요한 우리가 능력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꼭 물어보고 있습니다 Flying over rural Kansas in an airplane one fall evening 그쵸? 어느 가을 저녁에 그 시골 그 Kansas 이 rural이라고 하는 거 우리 어휘 시간에도 공부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rural은 어떤 도시의 그 빽빽함에 반대되는 어떤 드문드문 있는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뭐 그런 어감이죠 자 그래서 그 시골의 Kansas를 비행기를 타고 쭉 날아가는 거 그쵸? 어느 가을 오후에 이것이 Delightful experience for passenger Walt Morris 이제 나옵니다 승객 이름이 Walt Morris에게 아주 기쁜 경험이다 자 처음에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He watched the twinkling farmhouse lightbulb 여기 farmhouse 하고 rural이란 말하고 잘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 twinkling 반짝이는 농가의 볼빛을 바라보았습니다 Suddenly 근데 갑자기 the peace of the evening 저녁의 평화가 was broken 깨진 것은 when the planes landing lights 비행기의 창륙등이 started flashing on and off on and off 그쵸? 깜빡이 있는데 on 들어왔다 나갔다 비상착륙등이 막 깜빡깜빡 한다는 얘기죠 What's up? 무슨 일이지? He wondered as when he gripped the armrest 자 비행기의 팔걸이 의자를 잡으면서 긴장이 되죠 제가 지금 뭐라고 번역했냐면 비행기의 팔걸이 의자를 잡으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됐죠 우리가 as as 하고 when을 똑같이 쓸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as 하고 when을 구분하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이 이 말을 기억하면 돼요 동시성이라는 말을 기억합니다 동시성 그래서 자 그가 팔걸이 의자를 잡았다 그리고 나서 그때 그는 궁금증을 느꼈다 이러면 when이에요 그게 좀 어색하죠 팔걸이 의자를 잡으면서 그는 무슨 일이지 궁금증을 느꼈다 이렇게 동시성이 느껴질 때는 우리가 edge를 씁니다 동시성은 edge에요 As the pilot was about to make an announcement 그렇죠? 우리가 announcement 하고 연결되는 것은 make다 우리가 이제 언어를 얘기할 때 make를 쓸 때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없던 상황이 새로 생기는 없던 물건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 지금 조종사의 기장의 방송이 새롭게 공중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 보통 make 씁니다 take는 보통 있는 것 취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장의 발표를 막 하려고 할 때 그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딩동댕 뭐 이런 소리 나왔겠죠 아니면 뭐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생각이 this is it 이것이 그것이다 아 불길한 예감이지만 옳게 왔구나 뭐 이런 어감상의 문맥상의 느낌이죠 He's going to tell us 우리에게 말할 거야 We've got a major problem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고 Instead 그러기는 커녕 그 대신에 기장은 자 우리가 읽어가다가 4번이 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211번에 4번이죠 기장이 passenger에게 말하기를 In case you worry about the flashing light outside the plane 깜빡이는 불빛에 관해서 여러분이 걱정할 것 같아서 뭐 뭐 일 경우에 대비해서 In case 그쵸 경우에 대비해서 I'm sending a signal to my case 제가 아이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에요 갑자기 지금 그 랜딩 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outside the plane 비행기 밖에 비행기의 착륙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인지 알았습니다 왜냐면 비행기의 착륙등이 실내에 켜졌는지 승객들에게 정보를 주려고 실내에 켜진 건지 밖에 켜진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의 배경 지식은 문제를 푸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읽어 가면서 아 비행기 밖에 있었던 불빛이었구나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 기장이라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신호를 보냈는데 자 He was blank to hear the continue announcement 계속된 기장의 안내 방송을 듣고 월트 모리스가 빈칸하게 되는데 They are over on that hill to the left 좌측에 언덕편에 있는 집에 있는데 이 사람이 비행기 타고 마침 자기 집 위를 날아갑니다 And they just send me a morse code 삐비비비 하는 그런 morse code를 메시지를 보내서 나에게 뭐라고 소식을 전달하냐면 Good night dad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기장이 자기의 개인 물품이 아닌 이런 시민의 물품을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지금 인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분노했다 이렇게 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 되게 우리가 재밌고 아름다운 장면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월트 모리스는 이런 소식을 듣고 안도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212번에는 2번에 relieved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을 우리가 4번, 2번, 1번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C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say하고 talk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입을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같은 말이지만은 자 지금 우리가 몰스 코드 메시지가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사람이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내용 전달이 있을 때는 say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몰스 코드의 메시지가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talk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끼리 어떤 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say라고 하는 말이 더 좋습니다 뭐 한 가지 더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그 외국어나 이런 언어를 얘기할 때는 또 입을 사용하는 거지만 그때는 꼭 뭘 쓰죠 그렇죠 우리가 그 언어를 얘기할 때 외국어를 얘기할 때는 speak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래서 동요라고 하는 것도 항상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쓰이는 건 아니다 이런 거 알 수 있었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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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